영등포 구립 여성 합창단이 제14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. 12월 1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캐롤앤 메시아를 공연명으로 진행됩니다. 전통 합창곡과 가곡, 영화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정기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영등포 구립 여성 합창단과 특별한 문화체험을 희망하는 주민은 공연 당일 영등포 아트홀로 방문하면 됩니다.